어 잠깐만 여기 여기 메이 전략 통하려나 얼음 전략? 메이 할까 그럼 내가 메이도 좀 하는데 그럼 제가 바스티언 할까요? 어 그래요 그럼 해보죠 되나 안되나 이번 전략은 진짜 망하던가 진짜 통하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으로 가자 이거 어디서 해야 전설하려나? 여기? 아냐 여긴 아니다 아니면은 어디쯤이 적당 여기? 여기가 적당하려나? 어 거기?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그냥 여기서 하는게 어때? 어디요? 아 너무 저건가? 아 오케이 오케이 자 CG모드 자 갑니다 흐르! 죽여! 안보여 안보여? 아 그래그래 야 우리 점령 당하는데 지금? 너 가만있어봐 야 저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냥 개많이 왔어 지금 다시한번 갑니다 다시한번 잠깐만 선현이 언니고 트레이서년 아 아 자 일단 개인풀 여기 지금 뭐 어 상대가 퍼센트 올라가진 않네 오우 어 어 어 안돼 예아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와 트레이선 진짜 이게 안된다 어 매일은 힘들어 자 뱅추님 갑시다 갑세 갑세 잠깐만 내 치료좀 자자자 간다 간다 간다아 이건 진짜 안 좋은 저녁 같습니다 어 그래 내려와 내려와 아 아 나 진짜 아 아니 이러고 집에 가면 어떻게 그냥 싸워 어 어허 지금 지금 늦었지 지금 거점 50%나 밖에 안남았어요 지금 아 어 잠깐만 자 일단 침투한다 아 어 나이스 아 서년이 나 저거 트레이선 아 에이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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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ambos 너무 죽으면 딴케 werde 어ikal 근데 궁합버스를 죽어야 돼 궁합버스 아 그러면은 한번만 더 가자고 지금 우리가 뺏었거든? 한번만 더 좀 약간 전진베치해서 전진베치해서 한번만 더 갑시다 이 전략 아 뭐 메이로 뛰어올리는 작사님? 어어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 뺏은 다음에 어 뭐야 와 개그 딜이네 메이 어 뭐야 하필이면 여기서 고릴라가 되다니 아 저기 트레이서가 데미지 70을 넣었구나 뒤에서 아 진짜 극형 잠깐만 일단은 뭐 1라운드 내줘도 어 D가 있는거야 욕먹기 전에 다른 팀을 바꿔야겠다 안되겠어 어 잠깐만 어 개무섭 아 우리팀이 착하다 욕도 안하고 진짜 안하면 욕도 안나오지 아 그 정도 그정돈가 음 융당이지 융당 자 자 자 바스티온 제 옆.. 아 그쪽으로 왔어 아이씨 자 내가 궁 한번 근사하게 넣을테니까 개가리를 날려 자 우리가 역전할 수 있어요 지금 퍼센트 나쁘지 않고요 퍼센트 나쁘지 않고 내가 얼릴 테니까 같이 근접조합 갑시다 자 근접조합가요 근접조합 한 번 얼리면 누구든 다 한방이니까 마모님이 얼리지 말고 얼리지마 아 저 트레이서년 오늘 아 아 아 진짜 트레이서한테 오늘 썰리네 아 잠깐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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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 1라운드가 아 마모님 아까 전에 그 벽 벽 있죠 벽 어어 거기서 저 좀 뛰어 아 안돼 추가 시간 있어 제발 야아아아 기모찌 아 미치겠네 어 벵츠님 캐릭터 바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그리고 저 트레이서년 저기 뭐야 참자루 창자루 저거 창자루 저거 창자 빼버리는 걸로 갑니다 오늘 어 음 아 아 그거 그거 하고싶다 저기 뭐야 저의 어 그 그그그그그그그 뭐 뭐 뭐 인형토끼 인형토끼? 지금 이제 인형토끼야 그니까 그니까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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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둘다 돼지들어도 괜찮아 아 그런가? 어 자 가자고 아무튼 어 어 저것도 트레이서다 트레이서 맞아보면 알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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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한테 많이 맞아 봐서 알아 내가 아 아주 그냥 트레이서 자리이냐 자리이냐 개가 아 자 작폭한다 아 우와 아 번졌어? 네 같이 작폭했어요 어 잘했어 아 저 트레이서 나 진짜 봤어요 트레이서한테 어 우와 나 이걸 아냐 가만히 있어봐 야 야 나 진짜 야 야 저 창자루 죽인다 창자루 저거 하 아 트레이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잠깐만 여러분 나 좀 멘트 줄이겠습니다 어 집중합니다 어 뭐야 야이 트레이서 트레이서 이씨 아 어디야 아 죽겠어 죽겠어 가만히 있어봐 somebody help me 어 으어 바세 바세 아 좋았어 아 아 이런 4 4 3 아 빈 장전 그렇지 그렇지 기모치 기모치 그렇지 기모치 아 야 이건 좋았다 완벽해 자 항상 트레이서 경계 어 왔어 왔어 트레이서 왔어 젠장의 새끼 아아아 아 베자뷰 느껴본적이 있어 어 저 개같은 트레이서 저거 개 에잇 와 와 저거 부침 당했네 지금 아 버츠 뺏겼어 어 우리 둘 다 쟤한테 뒤졌어 스트레스 잘하네 솔직히 인정할까 인정하겠다 잘하긴 하네 아니야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 뭐야 얘 뭐야 얘 아 얘네 왜 궁을 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트레이서 저 개같은여 저거 시 어 아 아니 지금 얘한테만 죽어 지금 아 다른 애한테 하나도 아 아니 데미지 아 자 일단은 자 벵치님 네 일단 같이 갑시다 네네네 어 같이 가 같이 가 그래 상인이다 트레이서 한번 죽였 아니네 어 어 어 가고 자 저 뒤에 왔어 뒤에 트레이서 어 거점을 좀 점령하고 이겠습니다 뭐야 아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더 뭐야 이거 어 어 이제 차이네 못 오게 내가 견제를 할게 오케이 어 트레이서 올거야 트레이서 오빠야 조심해 트레이서 올거야 부침 당할 수 있어 사랑해 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어 트레이서 안 죽었어 아직 죽었냐 어 죽었네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다른 트레이서야 다른 트레이서 창자루가 아니야 창자루가 아니야 아 트레이서 두 명이네 트레이서 두 명이네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복수할게 아 저 창자루를 조심해 내 창자루 내가 앞으로 이제 트레이서 내 시야에 보이면은 어 그냥 바로 돌진 때립니다 어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저 창자루 트레이서가 문제야 창자루가 가만히 있다가는 부착당해 무조건 돌진 해야되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샹 예스 와 좋았어 죽였어 트레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낫사시켰어 창자루 잠깐만 잠깐만 이럴때 분명히 창자루가 노린다 이거 뒤에서 이거 뭐야 창자루요? 개가 쪄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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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jungle 홈 어 이걸 또 불의 의지를 잊는자가 있네 어 하 하 아무튼 아무튼 암흐튼 일단 정의 구현 한번 했어 오키 오키 창자루 한번 쑤셨으 창자 한번 뺐스 안 돼 빨리 왔으세요 어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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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카이대어어어엇 треб 하아 진짜 트레이서 정말 오졌다 이거봐 트레이서 잡는게 두겁니까? 아.. 어 야 얘 트레이서 잡은 애가 하이라이트네 그러니까 이거봐 이렇게 아 이거 빗자루질이라고 하는데 빗자루질 이렇게 잘했는데 와.. 트레이서 얘 잘했다 진짜 근데 쟤 눈물나는게 쟤넨티에 아무도 쟤는 안찍어줘 어흐흫 그러게 와 나 갈고리 명준이 그 와중에 71% 아.. 저 진짜 트레이서 진짜 어.. 뭔가 트레이서의 악몽이었다 이번 편은 그러니까 응 음